네 반갑습니다 비옥원입니다 9월 26일 월요일 오후 5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한주가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래에 몇개월 한 6개월 정도 안쪽으로 봐도 사실 뭐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비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않죠 저금리가 만들어 온 어떤 뭐랄까요 그 투자의 환경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뭐 불과 1년여 만에 상황이 너무도 급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그 자본시장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기어이 생명선 저 밑에 파란 라인 200선 2라인 까지 월봉상 내려가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그 반등을 주면서 올라왔는데 생명선 1라인 40라인을 근처에 가지 못하고 머리를 다시 맞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예 앞적 그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장면을 그렇죠 바로 이 장면 인데요 2000선 약간 하위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아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생명선 1을 머리로 맞고 기어이 생명선 2 하단에 있는 거기까지 수직 낙하를 했던 경험을 우리가 봤구요 자 지금 이제 그 앞전에 잠깐 반등이 나왔던 2451 까지 코스피도 그 구간에서 네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지금 2220 까지 오늘 밀렸습니다 어 저 이천 근처에 있는 생명선 2라인 까지도 어 하방이 열린 상황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이 아 다분한데 뭐 앞서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답니다만 그런 가능성도 어 최악의 경우에 열어뒀어야 했다 면 예 아직 바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690 인데 오늘 꽤 많이 빠졌죠 5% 때 하락인데 기어이저 생명선 2 까지 에 보러 가겠다는 의지 같습니다 예 5.07 퍼센트 나 빠졌고 코스피는 3.02 퍼센트나 빠져 있습니다 뭐 해외 지수도 추풍 낙엽 이구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암울한 암울한 기술주의 어떻게 보면 에 긴 한 사이클이 끝나가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2010년 이후로 시작된 나스닥 기술주의 초 우상향 그렇죠 아주 기나겐 상승의 마침표가 15000 선에서 찍혔고 지금 만선을 하회화해서 더 추락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 에 오늘 한국 지수도 이렇게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뭐 여기에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신용물량 반대매매물량이 시장에 가중이 되면서 지수가 이렇게 또 폭락을 하게 되는 상황을 부추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뭐 여러모로 좀 안타깝습니다 자 뭐 주식시장이 이러니 뭐 어쩌겠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 1430원까지 달려 있구요 네 저 앞전에 고점 2개를 이은 에 상단 그 그렇죠 천정 라인까지 거의 지금 뚫은 것 같은데요 네 1400원을 뚫으면서 환율이 그 상단 라인까지도 뚫고 달리는 모습인데 이거 너무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하루 만에 오늘 22원이 올랐습니까 1.56% 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과연 한국의 정책당국 금융당국은 이 환율 상승과 금리 미국과의 금리 격차 그로 인한 또 뭐 어떤 자분 유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매니징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글쎄요 너무 태평한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 비상 시국이 가동된 지가 이미 시장 상황 시장에서 느껴진 것은 이미 오랜 데 뭔가 마땅한 피부로 와 닿는 대책은 보이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통화스왑 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있습니까 통화스왑 같은 경우 특히 지금 뭐 미국을 가서 요번에 사실은 뭐 그런 걸 좀 만들어 놓고 구두라도 합의를 해 놓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뭐 일본이 뭐 지금은 남의 나라 뭐 통화스왑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일본 쟤네들도 지금 지금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뭐 일본이 한국을 도와주겠습니까 중국이 한국을 도와주겠습니까 여력이 없죠 각자 자 뭐 이 초강달러 시대에 뭐 바라볼 것은 미국 밖에 없는데 그나마 미국하고 가서 잘 이렇게 조율을 해서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로비를 해서라도 뭔가 선물을 뼈따리를 하나 들고 왔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지금요 엉뚱하게 지금 매스컴에서는 돼도 않는 국민들은 그 관심도 없거든요 뭐 욕을 한 건지 누굴 욕한 건지 무슨 말을 무슨 단어를 쓴 건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요 근데 온통 뉴스 채널들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는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슈화 해 가지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작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실물 경제가 이렇게 위태위태 하고 안전판도 없고 그냥 뭐 IMF 때 하고는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 글쎄요 다른 건진 모르겠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얘기인지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뭔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분들이 우리가 IMF도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의 위기가 다가올 시기가 시기적으로 됐다는 것은 이미 한두 해 전부터 예고가 됐던 상황이고 자 이 상황에서 소위 말해 영끌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땡겨서 뭐 집을 사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일을 버려 놓은 분들만 지금 굉장히 이중삼중으로 너무 걸어온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이 그 상황을 난관을 돌파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니 뭐 안전자산으로 지금 자금의 쏠림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3년 4.5 네 4.5480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자 주식시장에서 도대체 썰물처럼 빠져나오는 자산이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안전자산 현금성 자산 확정된 안정된 이자율이 보장되는 곳으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자 뭐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예 그렇죠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자 그렇다 보니 대다수 종목들이 지금 자 이렇게 시퍼렇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반짝반짝 하는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예 틈새 종목들이 뭐 이렇게 양봉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좋은 상황은 아니죠 예 그렇죠 그동안에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가야할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 왔다면 지금 상황이 다르죠 장애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뭐 일견 예견됐던 상황이고 우리가 너무 일한 상황이 동감했던 건 아닌가 그렇죠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정책 당국도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상황이니 또 소위 말하는 전문가 분들도 명쾌한 답이 없는데 일개 개인투자자들에게 무슨 예 그렇죠 정답이 있겠습니까 상황이 좀 안타까울 바람입니다 자 어떻게 잘 대처를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해칙을 하셔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SK텔레콤 뭐 그나마 좀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군이 아니었나 SK텔레콤 그리고 뭐 EKT 이런 기간망 사업자들이 예 그렇죠 일종의 뭔가 좀 피난처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런 비오군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고요 자 지금 뭐 수익률을 쫓는 상황이 아니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수개월 전부터 연출이 됐다면 그렇다면 퍼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좀 보수적으로 그렇죠 하나의 피난처를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SK텔레콤 이라든가 KT에 관한 종목들이 그 대안이 되어줄 수는 있었으나 자 그러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너무 많이 망가졌다 주식시장 뿐만 아니고 뭐 예 아까 보셨다시피 외환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그렇죠 그 외에 또 파생 상품들 또 뭐 여러 그렇죠 디지털 자산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뭔가 그 어둠의 그림자가 엄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고요 글쎄요 뭔가 플랜이 이미 여러 단계의 플랜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어도 지금 막막한 상황인데 글쎄요 뭔가 지금 예 소모적인 당쟁만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정작 중요한 본질은 아 언론이라든가 또 어떤 정보정책 당국자들이 예 시원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부디 이 소나기 소나기 소나기에서 본격적인 오기가 시작된 것 같죠 그리고 혹한기가 다가왔습니다 자 이 상황을 잘 살아남으시고 또 좋은 투자 환경이 조성되는 그 상황에서 좋은 기회들을 엿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서 그 2020년 초 어 팬데믹이 왔을 적에 코로나 그렇죠 코비드 그때 상황은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자 그때는 돌발 악재고 기업들이나 전반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지금처럼 악화되기 전이고 오히려 어 주식시장에서는 예 그렇죠 완전히 저평가된 좋은 종목들을 주소담을 수 있는 기회였다면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어 그렇죠 터널을 지나야 아직은 깜깜한 터널의 초입부분인 것 같고요 어 좀 시간이 지나고 좀 고통을 감내해야 충분히 에 터널의 출구가 저 멀리서 보일텐데 섣불리 에 그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뭐 볼 종목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SK텔레콤 뭐 KST 같은 몇몇 종목 제외하고 그리고 뭐 좀 억지성으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건 좀 그런 그 종목들은 좀 위험해 보이고요 자 며칠 전부터 뭐 주요 포트폴리오로 편집을 해 놓은 아 이 칩 관련 종목들 가온 칩스 넥스트 칩 칩 업센트 미디어는 오늘 좀 밀렸고요 네 신규 주격 이라고 할 수 있는 가온 칩스 넥스트 칩 제외하고는 자 시장에서 예 별로 이렇다 할 종목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고요 네 관리가 좀 되는 모습을 그나마 이 세 종목은 보여주면서 오늘도 장 중에는 뭐 위아래로 흔들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만 어쨌건 이 하락장 속에서도 가격방을 하면서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비오건의 종가선 영상 월요일 힘차게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뭐 거의 블랙몬데이 수준이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% 지수가 빠졌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반대매매 그렇죠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월요일 한주의 시작인데 스타트가 이렇습니다 자 이번 한주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대응을 하면서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저쪽 코인 시장도 지금 보니까 뭐 완전히 뭐 예 대지털 자산 쪽 그쪽도 완전히 지금 죽을 쓰고 있고 뭐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뭐 주택가격도 지금 보니까 예 아주 곡소리가 놔두고 여기저기서 물론 집을 당장 팔 뭐 이렇게 파셔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그간에 너무 대출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게 문제죠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고 실제로 많은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으니 더 올려야 되겠죠 또 하는 입장에서는 또 미국하고 최대한 키라도 맞추기 위해서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좌불 안석이겠습니다 당국자들은 그렇죠 네 비옥은 오늘 월요일 영상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 또 한번 살펴보고 또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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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